음악 안녕하세요 최후둔생 학습전략 교육적으로 시간을 관리하는 법을 교내 교환학생과 유학생에게 발표하게 될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3학년 김성휘입니다. 저의 교육적으로 시간을 관리하는 방법에는 총 3가지 과정이 적용이 됩니다.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기, 우선순위 정하기, 데드라인 정하기 등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방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교내 교환학생과 유학생에게 추천하는 4가지 항목은 바로 성적, 여가, 언어, 수강 과목에 대한 것입니다. 성적에 대한 목표 설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교내 교환학생과 유학생에게 추천하는 목표 설정은 L플러스 혹은 최소 B플러스로 목표를 잡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역량이 되시는 분들은 L플러스로 당연히 잡으셔야 하지만 역량이 안 되시는 분들은 최소 B플러스를 목표로 잡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목표를 잡게 되면 이 목표 점수와 가까운 점수를 얻을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아지게 됩니다. 그 다음 여가에 대한 목표 설정입니다. 누구나 하나쯤 여가에 대한 목표 설정을 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런 목표 설정을 머릿속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노트에 적절히 작성하거나 필기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63빌딩 가기 아니면 한강에서 뭐뭐하기 등의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셔서 여러분들의 목표가 목표를 꼭 달성하기 바랍니다. 언어에 대한 목표 설정도 노트에 꼭 필기를 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한 달에 400개 어휘 외우기 아니면 드라마 한 편을 잠화 없이 보기 등의 목표를 설정하시면 여러분들의 언어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목표가 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수강 과목에 대한 목표 설정입니다. 수강 과목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강 과목을 수강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면 여기에 있는 4가지 항목 중 많은 항목들을 포기해야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강 과목을 수강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셨다면 우선순위를 정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수강 신청을 다 끝내신 분들은 총 3가지 항목이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었습니다. 이런 3가지 항목 중 당연히 가장 우선순위에 둬야 할 것은 교양이나 전공 공부입니다. 교양이나 전공 공부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시게 되면 여러분들의 학업 성적이 좋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교양 공부, 전공 공부와 언어 공부를 따로 분리를 해서 공부를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끔 교양, 전공 공부를 언어 공부와 동일시하여 공부하는 학생들을 보았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장기적인 언어 실력을 향상하기 힘들며 대학 공부에 대한 전공 지식은 올라갈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언어 공부에 대한 실력은 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따로 공부를 하는 것을 꼭 따로 분리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공부 같은 경우에는 수업 시간 끝나고 바로 공부를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영속적인 수업이 있을 경우에는 모든 수업을 다 끝마치고 공부를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만약 이 중간중간에 있는 자투리 시간이나 휘지 시간이 아까울 경우에는 여러분들은 이 시간을 그냥 보내지 마시고 자신의 부족한 어휘 실력이나 언어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시간으로 활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단어나 어휘집을 따로 제작을 하여서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여 수시로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대학 공부가 다 끝난 후에는 여가 활동을 즐기되 여가 활동은 될수록 자신의 부족한 어휘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면 드라마나 영화, 동아리 등이 있겠습니다. 언어 공부 같은 경우에는 취미생활 하되 장기적으로 하는 것을 추천드리며 의식적으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취침점 하 시간 아니면 자투리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여러분들의 언어 실력을 늘리고 언어 실력을 늘릴 수 있는 목표 설정과 우선순위를 정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목표 설정과 우선순위까지 다 정하셨다면 데드라인을 마지막으로 정하는 과정을 돌입하셔야 합니다. 데드라인을 잘 정하기 위해서는 하루 활용 시간을 규칙화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아침 9시 이전 기상, 12시 이전 취침을 권장해드립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하루 15시간 이상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여가, 공부, 언어에 대한 적절한 시간을 분배하고 데드라인도 적절하게 잘 설정 가능합니다. 데드라인을 여러분들이 정하셨다면 공부를 할 때는 필시 타이머를 활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타이머를 활용하게 되면 실질적인 공부 시간을 체크할 수 있고 화장실 가는 시간, 딴지 하는 시간을 여가 시간으로 분리를 정확하게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철저한 시간보다 더 빨리 목표량을 달성하는 연습을 하길 바랍니다. 이렇게 연습을 하게 되면 공부를 일식적으로 하게 되어 과거보다 더 좋은 실력을 현재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학기 일정에 대한 데드라인을 정하는 팁과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가 같은 경우에는 첫 1주, 2주까지 여가 활동을 하는 것을 가장 추천드립니다. 이 2주 동안은 학생들의 적응기, 교수님들의 수업을 널널하게 하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가 활동을 부담 없이 잘 진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대학 공부는 2주 후부터는 다소 열공 모드로 전환을 하셔야 합니다. 시험 기간 이전에는 이해가 바탕이 된 자신만의 정리된 노트를 소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셔야 되고 시험 기간 이전에는 모든 일정을 모두 소화하여야 합니다. 발표나 과제 같은 경우에도 시험 기간 이전에 모두 마감하는 것을 추천드리며 제시된 마감일보다 1, 2주 정도 빨리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저의 계획적으로 시간을 관리하는 방법을 전반적으로 훑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데드라인을 정하는 것이 제가 추천하는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시간 관리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 관리 방법을 실행한다면 과거보다 더 좋은 성과를 현재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학업생활, 대학생활을 응원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제 발표를 시작하시 пор sections 누군지